이 포터는 확실히 토막스가 감을 좀 찾는 경기네요. 골비 투입, 이번에는 백지훈이 마무리해줍니다. 지금은 스윙맨이 돌아 나오기 때문에 스위치를 하는 과정을 잘 이용해서 스윙으로 잘 빠져놓습니다. 이런 공격을 분명히 많이 어식하고 실전으로 많이 해봤던 선수들이에요. 최이진이 던진 공, 오, 들어갑니다. 두 점, 최이진. 굉장히 불안한 자세에서 던졌는데 확실히 최이진 선수가 첫 슛에서 자신감을 갖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슛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이진 선수가 교체 없이 계속 코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먼저 던지는 찬스를 본인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슈터들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을 받으면서 계속 뛰어다녀야 하거든요. 최이진 선수 오늘은 스크린을 이용한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텀미인의 독점이 21득점이 됐습니다. 46대 21. 두 번째로 놓쳤네요. 토마스가 서서히 끌고 올라옵니다. 혜윤자, 더 가까이 또 다시 패스 연결. 호윤자 선수가 소원을 발휘하는데요. 공이 뒤로 튑니다. 아직 시간 남았어요. 파카나 4초. 트위징.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볼. 하나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맞으면서 도전. 마무리가 되지 못한 백지윤 선수. 그래도 지금 움직임이나 골이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는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박파랑가 크게 빠뜨린 공. 오늘 김단비 선수가 빠른 드리브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많이 치고 다닙니다, 김단비. 여문아 아이페이크 이외에 득점까지 되지 못했습니다만 센스가 넘쳐요. 수비자를 잘 이용해서 발을 빼봤는데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득점이 약간 속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짧게 내주고. 차원초리 원샷 플레이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연의. 득점을 마무리하고 2쿼터를 끝내야 합니다. 자, 클럽 꺼졌고 이제 게임 클럽 많이 존재합니다. 7초 남았어요. 6초. 오픈이에요. 던집니다. 박원주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스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하나은행은 뭔가 풀리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풀었고 또 삼성행명은 반면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갑니다. 또 외강이 커지면서 좋은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큰 점수차로 삼성생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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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입니다.